스타드 스타드 고 누구 있어? 안쪽으로 여러분들.. 소리 살짝만 줄이세요 지금 100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47%까지 낮추세요 일단은 더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야! 지금 뭐하자는거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해? 장난치지마 장난은 여기까지요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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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후레쉬를 올릴게요 잠깐만.. 지금 기운이 너무 쎄요 prechen packages 모앙.. 예 Fröj 200 예은.. 어머.. 부تangan.. 헉.. 몇 살이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숫자 준비.. 숫자 준비.. 자! 얼굴 한 번 봅시다 숫자 준비.. 얼굴 한 번 봅시다 숫자 준비.. 자, 조금만 잡히시죠 숫자 준비.. 숫자 준비.. 숫자 준비.. 받을지 마.. 아직 있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얼굴이 완전 흑에.. 생각보다 젊어.. 생각보다 젊어서.. 얼굴이 흑에.. 자.. 다시.. 지금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머리가 눈 밑에까지 내려오고.. 생각보다 젊어.. 잠깐만.. 고개 돌렸다고 말했잖아 45도로 돌렸다.. 45도로 돌렸어.. 자 한번 더.. 잠깐만요 20대 후반.. 28아홉 정도.. 똑같은 곳이야..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어 눈썹 있는 데까지 5대5 가르마식으로 돼가지고 얼굴이 흑에.. 머리가 개산발이야.. 20대 후반.. 안돼..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뭐라오라.. 그만.. 사랑하는 사람 그만 만지고 언제 이렇게 됐어? 몇살이요? 천천히!! 29맞구나 어떻게 들어가셨소? 여기하고 무슨 인연이 있소? 그만 만져! 그만 만져! 말을 좀 해보시오 데려다주라고? 어디를? 어디를 데려다주라고? 어디를 데려다주라고? 같이 갈거지? 안간다고 했잖아! 안간다고 했어! 뭐야? 뭐야? 와..잠깐만.. 화났다.. 뭐야? 화났다.. 화났다.. 언니 오빠들 화났어요 망코! 가지마! 딴 데 가지마! 그들 있어! 거기서 말해 오지 말고 거기서 말하시오 오지 말고 거기서 말하시오 오지 말고 그러니까 어딜가자는 거야? 말을 해봐! 어디에 가자는 거지 말을 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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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누구? 온다고? 누가 와라 누가 와? 아저씨? 아니 오빠들 저 잠깐만 옆에 건물 또 있거든요 옆에 건물 한번 가볼게요 온다 아저씨 나한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거든 온다 아저씨 뭐하는 아저씨 얘기를 하던데 온다 아저씨 여러분들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상하다 그때 있었거든 이렇게까지 멀리 안왔어 이렇게까지 멀리 안왔다니까요 여기 여기 제가 이렇게 혼자 오빠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망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망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저도 물론 들었어요 사람 소린지는 뭔지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 제일 처음에 이콜이가 뉴페로 왔을 때 그때 어떤 분이 노숙자분인가 좀 하여튼 한 분이 여기에서 살고 계셨었거든 그리고 망자가 하는 말이 아저씨 왔다 아저씨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서 확인해 보고서 그런 거지 절대로 혼자 오바되고 오버한 것은 아닙니다 둘러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둘러볼게요 체력이 받쳐주는 데까지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여기를 아까쯤에 들어가라다 망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 여기ут 게 뭔 사진 보여드리기的時候 좀 그런데 어? 뭐야 mour peake 사은 여기를 보여준다고 어? 뭐야?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4시를 당했는데 지금 이 건물만 마저 보고 살살 무슨 기운이더라구요 지금 제 귀걸이가 잊어버렸네요 아까 첫번째 건물에서 잊어본 것 같아요 저 첫번째 건물을 다시 한번 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 귀에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 다 crypto 미쳤다 diplomatic 귀걸이 하나 때문에 미쳤어 귀걸이 하나 때문에 미쳤어 미쳤어 ㅇㅇㅇ 쫄깃쫄깃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